마지막으로 가야 되겠다 아 가린.. 박가린 누나한테 얘기해야 되겠다 박가린 누나한테.. 아..C 가린 누나한테.. 가린 누나한테.. 가린 누나한테 해야 되겠다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아무리 더 이상 말하지 마요 아 진짜로 두 분께서 뭐 게임을 가르쳐주시면 제가 열심히 배울 생.. 오.. 아오.. 박가물.. 어.. 어서와 남순님 감사합니다 문결표 자기야 어서와 아 셀맨 아 감사합니다 아 아멘 아멘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NS를 응원합니다 NS를 응원합니다 얼굴 좀 띄워놓자 아 힘들어 오늘 방송 좀 늦게 켜가지고 어 남순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멘 형님 고맙습니다 자 뭐야 뭐야 그냥 여러분 맨날 UPS 많다고 하지 말고 자 보자 자 뭐야 뭐야 누나 아 나 너무 외로워서 그러는데 그 한 명만 소개시켜주면 안 돼? 아 뭐야 오늘 왜 이렇게 잘생겼어? 누나 나 하나만 한 명만 소개시켜주면 안 돼? 오늘 야 응? 오늘 무슨 얘야 왜 이렇게 잘생겼어? 아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나 너무 외로워서 그러는데 한 명만 소개시켜달라고 지숙이가 얼마 들렀나? 누나 근데 이거 뭐지 채팅으로 얘기해주세요 매니저 채팅으로 얘기해줘 여기서 여기다 얘기해줘 응 맨날 잘생겼잖아 맨날 잘생겼잖아 맨날 잘생겼잖아 코가 좀 큰 거 같아 그냥 여사친 한 명만 여사친 좋지 사진 보내면 돼? 어떤 스타일 좋아하는지 내가 딱 알지? 어 진짜? 나랑 상반된 스타일 굿 맞지? 굿 굿 누나랑 상반.. 아 누나랑 아니 누나.. 누나 좀.. 누나 정도 이쁘면 완전.. 어.. 키는 170.. 이하 괜찮아? 키는 170 완전 좋아 완전 좋았어 키 큰 거 좋아 진짜로? 아니 근데 진짜 만날 거지 일반인이야 잠깐만요 여러분 가을이? 가을이가 170이야? 일반인이야 일반인 일반인이라는데? 완전 좋아 키 큰 거 좋아 그러면 어.. 키 크고 근데 막.. 그게 막 육감적인 몸면은 아닌데 모델이야 모델 근데 막 가슴이 크고 그렇진 않은데 인스타그램 알려줄까? 가슴을 누가 봐 인스타그램 띄워야 되겠다 봐봐봐 가슴 가슴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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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.. 뭐.. 이걸 어떻게 띄워줄까? 사랑해 뭐야 가슴을 누가 보냐고? 어? 누가.. 어? 니가 간밤에 나한테 그랬잖아 가슴이 왜 금지여냐? 어 간밤에.. 니가.. 가슴 큰 여자가.. 사진 띄워.. 띄워줄 수.. 띄워줄 수.. 있어? 간밤에 일반인 여자 소개시켜 달라면서 가슴 큰 여자.. 이왕이면 가슴을 좀.. 사진 띄워줄게 사진까지? 완전 좋은데? 인스타그램 아 근데 그 얘기는 했어요 솔직히 어떤가? 솔직히 그 얘기는 진짜 했어요 왜냐면 그.. 뭐냐 얼굴은 그냥 여성스러움 좋겠고 성형 많이 안하는 여자가 좋고 자연미 가슴은 좀.. 성형도 좋아 성형이 뭔 상관이야 아 뭐야 아 왜 인스타가 안 들어가지지? 자기가 인스타그램에 안 들어가져 어떻게 해야 돼? 인스타가 안 들어가지면 어떻게 해야 돼? 인스타그램 나 팔로우 돼있지? 어 되어 있지 남순아 인스타그램 나 팔로우 돼있지? 문자메시지 봐봐봐 아니 카톡 봐봐봐 카톡 어디로 띄워야 되냐? 자 내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띄울게 그래 놓고 이제 또 숙제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지금? 어떤지 봐봐 아이디를 아이디를 띄울게 내가 윤아 요즘에 숙제 오지게 해가지고 내가 띄울게 잠시만 여러분 자 숙제하지 말아 여러분 저랑 팔로우 돼있어요 돼있잖아 돼있잖아 나 팔로우 안 돼있는데? 다 끊었어? 다 끊었어 아 다 끊었어 진짜 안 돼있어? 이 새끼가 안 돼? 이 새끼 손절해야 돼 근데 아 그게 아니라 진짜로 안 돼있어? 그게 아니야 나보다 팔로우도 적은데? 잠시만 잠시만 응 여러분 목소리 제가 아 다 끊었네 아 저 여러분 팔로우 취소할게요 필립형이랑 나비누나 되어있어 팔로우 취소할게요 야 이 새끼 안해서 그래 팔로우 취소부터 할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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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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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식각각 시식각각 사람이 변하는데 아니 나 인스타 안 해가지고 끊은 거야 아이디 알려줄게요 뭐 우리 비즈니스 아이디 아이디 알려줄게 아이디 알려줄게 이 이분 아이디를 내가 알려줄 테니까 어 한번 봐봐 사진을 한번 봐봐 네가 정말 마음에 든다고 하면 소개시켜줄게 요즘에 많이 좀 어 음 음 인스타 흠 봐봐 검색할 줄 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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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검색해봐봐봐 인스타 아이디 검색할 줄 모르는 거 아니야 어 어 어 아 아 된다고 아니 아닌가 아 가을이 아닌가래 가을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 비법 몰라 비법 몰라 저거 비법 몰라 아니 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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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안카드 몰라 아니 알아 알아 닥쳐 보안카드 뭐야 왜 안와 저 새끼 비법 몰라 아 아 아니 인스타그램을 해야돼 남순아 인스타그램을 해야돼 인스타그램을 해야돼 인스타그램을 해야돼 인스타그램을 해야돼 한마디도 봐 보안이 안오는데 보안이 안오는데 네 한번 들어보자 메일로 가야돼 오 된다 나 된다 야 누나 믿어 어 나도 로그인해야 되네 잠깐만 내가 보여줄게 맞나 내가 보여줄게 맞나 하음아 아 저장 로그인 2점 비법을 입력했다고 띄워준다고? 어 띄워줘 어 됐다 내가 됐다 내가 됐다 내가 됐다 순아 오케이 오케이 내가 됐다 보여줄게 해봐 해봐 야 내가 됐다 내 너를 위해서 보여준다 자 어떤지 봐봐봐 봐봐 자 여러분 여러분 잘 보세요 동영상도 보여줄게 일단은 성형 1도 안했어 나 번호 바꿨어 성형 1도 안했어 성형 1도 안했어 성형 1도 안했어 성형 1도 안했어 여러분 짠 어때 와 시발 이쁘다 와 어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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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크게 쌍꺼풀 쳐줘 잘했어요 여러분들 저 대구에서 중학교 때 친구인데 진짜 거짓말 안하고 성형 수술 하나도 안했고 성형 수술 하나도 안했고 대구에서 이쁘다고 소문난 애였어 개 이쁘지 다른 사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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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나 이쁘네 나야 시발 누나야 이분이 나 소개받을까? 나랑은 가능하지 다른 사진 형 이 분이 여러분들 성형외과에 가면 성형외과에 가면 들어봐 성형외과에 가면 이 분이 성형외과에 모델로 엄청 많아요 무슨 사진 보여주면 봐봐 여러분 당구도 잘 치고 된다 취미도 맞아 하나 안했어 sein 주사는 맞았나? 주사는 안 맞았을 거야 부연 설명이 너무 길어 그래서 해줄 거냐고 말 거냐고 어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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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우야? 촬영 아니 미드 중인데 미드가 좀 부족해 보이는데 아 진짜 내가 얘기했잖아 미드는 좀 부족하다고 아 미드 어떤 새끼야 미드 미친 새끼인가 이거 얘한테 물어봐 진짜 나 중학교 친구거든 나 중학교 친구인데 얘한테 물어보면 알아 콕 안 했어 여러분들 어? 뭐 어떻게 뭐 왜 뭐 긴 짱? 잠깐만 있어봐 아 이 사진은 보면 알텐데 아니 좋아 좋은데 상대방 입장을 좀 물어봐줘 어딨냐? 아 번호 알려주면 내가 알아서 할게 이 사진 보면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아 이 여자분 이렇게 한다니까 BJ야? 무슨 사진이더라 잠깐만 있어봐 내가 보여줄게 이 사진 보면 누군지 알아요 한 번 있어봐요 어디 사진 어디 어디 어떤 사진이지 어 연애 연애님 맨 연애님 맨 연애님 맨 연애님 맨 BJ 한지 한 달 됐어요 연애님 맨 아 BJ도 사러 아 근데 물어보더라고 자기가 모바일 방송하면서 얘 모델이거든 모델인데 모바일 방송하면서 방송 중이야? 연애님 맨 연애님 맨 연애님 맨 야 너네 뭐 신인력 게임 다 보는구나 봐봐 다른 거 보여줄게 다른 거 보여줄게 아니 이사할게 내가 알아서 할게 지원 넌 너 하나 꺼줘 내가 알아서 할게 응 어 뭐라고 반갑습니다 막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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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분 왜 이렇게 렉 걸리냐 아 아 아 아 사진빨인데.. 아 이쁜데? 아 근데 bg.. bg가 너무.. bg는.. 어.. 그 방에서 남순이 하면 쳐낸네 매니저가 아 진짜로? 아 미쳤네 진짜 내가 전화해볼게 누나 아니 아니 일반인 분 없어? 그니까 내 매니저 누군데? 블랙하라 그럴게 흥 아 이눈아 좀 흥분하지 말고 일반인 분 없어? 남순이 오빠 뭘 쳐내 이분 흥분 이눈아 또 흥분 오지게 하네? 아 잠깐만 1번인 뭐? 아예 그냥 1번인? 누아 아이씨 아니 누아 아 1번인 알겠지 아이씨 아이씨 어 얘기해봐 그렇게 나한테 꼴이 풀렸나보네 흠 보자 1번인 있지 있는데 1번인데 쯝은 뭐야 소개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없나본데 소리베베베 어때 소리베베 지금 일반인이야 지금 지금 일반인이야 마차 까자 마차 떠 최근에 이제 남자친구도 끝났고 아 소리 소리베베 봤어 이쁜건 아는데 이쁜건 아는데 목소리 때문에 자꾸 그러지 마세요 제가 지금 인누도임 걸려서 그래요 소리 안 돼? 소리베베 안 돼? 이쁜건 아는데 아 소리 지금 그거 해 그 뭐냐 봐봐 여기 사진 이쁘지 않아요 아니 방송 같이 했다고 그거 뭐지? 그거 피부샵 한대 이번에 이제 방송은 안 한대 하도 구라베베라고 놀려가지고 방송했대 알아 니랑 방송하는 거 싫어 일반인이잖아 아니 진짜 일반인 지인이 없나 제 친구들 솔직히 말해서 이쁜 친구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진짜로 이쁜 친구들 많은데 많은데 이루어졌대 이루어졌대 안 보이냐 아 다 좋아 나 어때 어때 내가 고를 아 씨 안 보이나 안 보여? 물어봐줘 인바니 부산산은 아니 내가 고를 입장이 아닌데 물어봐줘야지 내가 고를 입장이 아니잖아 물어봐줘 그러는데 아 다 내 주위에 근데 네 얘기 많이 해 남순이 다 좋대 어어 이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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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봐 그럼 제가 무용과 출신이라고 여러분 아 그놈이 무용과고 솔직히 말할게요 아나운서고 나발이고 지랄이고 그냥 전화 한 번 무용과 출신이거든요 이쁜 친구들은 너무 많은데 많은데 나이가 있다 보니까 나이가 결혼을 했어요 아 나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결혼을 아이씨 개씨 남아있는 친구들이 많이 없어요 씨부래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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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해요 여러분 또 장난 소개를 시켜주고 싶어도 아니 아니 뭘 장난해 어떡해 아 아 씨 아 낚였네 아 돌싱 돌싱 아 얘들아 돌싱 근데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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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 돌싱은 아 돌싱은 그렇지 돌아이들아 지금 전화되는 건 준비가 안 돼가지고 돌싱 나한테 전화해봐 어쩔 수 달려 좋아하지 됐어 숙제 하지마 무슨 아 정말 남순이는 클럽 다니고 여자답지 못하고 술 추정하고 이런 여자를 제일 싫어해 뭔 개소리야 존나 좋아하는데 노는 거 뭔 상관이야 그게 어 예쁘니 감사합니다 아 마이크 예쁘니 하나 음 음 전화 왔다 잠깐만 엄마 여보세요 어 형님 어 어 그러니까 진짜로 진지하게 일반인 여자친구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면 어 딱 말해봐 좋아하는 연예인 스타일로 말해봐 내가 딱 해줄게 아니 근데 그걸 내가 무슨 뭐 초이스를 어떻게 해 여기서 그냥 니가 딱 좋아하는 연예인 스타일로 말하면 내가 그 여자를 소개시켜주고 그 다음은 니가 알아서 해야지 뭐 청순 청순 스타일이면 돼 너무 이것저것 연예인 연예인 중에 연예인? 초이스라니 그 말 되게 저렴하게 하시네 유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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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면 뭐 그 뭐야 그 서지혜 유인나? 서지혜 서지혜 어 김규리 약간 낙타상 괜찮아 낙타상 개상도 좋아 개상 김규리 서지혜? 어 개상도 괜찮아 어 김규리 서지혜 유인나는 있긴 한데 아 개상? 어 개상도 괜찮아 개상도 좋고 아니 그래 세경 김 좋으면 세경 김이나 잘해봐 책임진다고 해 그냥 아 아 아니 아니야 아 그냥 실태 그냥 아 싫어 낙타가 부를 자신감도 없어 어? 책임진다고 해 니가 뭔 책임을 줘 내가 내 밖으로 또 못 챙기는데 그렇게 해야지 어 아니야 기타 형 아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아니 남순님 있어? 아니 진짜 있어? 있는데 어 누나 물어볼게 알았어 한 바퀴 돌다 한 바퀴 돌다 오라고? 아 누나 마지막으로 갖고 와 내가 왜 내가 마지막이야 부담스럽게 왜 이렇게 다른데 다 갔더니 응 다 개같은 소리 지껄이지 말래 그리고 딴 데 딴 데 일반인 물어봤다? 요즘 민심이 내 동생 민심이 어 얘기해봐 딴 데 물어봤는데 그냥 그 뭐지? 그냥 남순이 어 어 싫대 물어봤어 물어봐달라 했어 하는 말 근데 하는 말이 뭔지 알아? 뭐 싫은데 이유 있어? 아니야 니가 강철 팬테라서 그래 그게 뭔 개소리야 강철 팬테라서 그래 그게 뭔 개소리야 강철 팬테라 아 어차피 만나봤자 비즈니스로 이용하고 버릴 거 알거든 그래서 그래 아니라고 맞잖아 아니 방송으로 안 그런다니까 아이 솔직히 솔직히 컨텐츠 말고 여자 안 필요하잖아 어? 뭐라고? 컨텐츠 말고는 여자 필요할 게 없어 소문 다 났어 진짜로 내 친구도 그러더라 여 강인아 남순님 있잖아 어 이랬는데 남순님 진짜 여 여자랑 안 저를 아 진짜로 진짜 그랬다니까 여자랑 안 만나 그러더라고 누나 응 컨텐츠 끝이야 고마워 아 나 손절이야 아니 누나가 그냥 컨텐츠 정리해줬어 어 고마워 한동산 어 손절하지마 내가 알아볼게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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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돌싱 말고 맞지? 어? 돌싱 돌싱 안 돼 아 컨텐츠로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어 한번 물어봐 아 근데 그게 그냥 코너 겸 겸사 겸사 어 알아서 오케이 진짜 있으면은 이렇게 내가 알아보고 전화할게 내 연애세포 어 연애세포 꽃 피우려고 그랬지 어 좋지 좋지 어 이건 진심이었어 근데 응 아 진짜로? 근데 돌싱은 누나 삼가해줘 돌싱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난 아직 갔다 오지도 않았어 응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응 알았지? 알았어 알았어 어 누나 화이팅하고 응 어 뿅 누나 고마워 응 돌싱이 어때서 돌싱이 어때서 아니 이 도라이 새끼 날 그만해 돌싱 돌싱 싫어 나는 어우 우리 남순이가 너 뵙게 감사합니다 와 고마워 누나 진짜 알아볼게 지금 진짜 알아볼게 전화 되면 되지 어 어 나 알아볼게 나 진짜 여러분 나도 아나운서 아는데 아나운서 한 번만 기다릴게 아나운서 어때 아 전화 한 번 해봐 너 아나운서 너도 방송상으로는 돌돌싱이다 남순아 아나운서 중에 아 방 있는데 돌.. 아 닥쳐 이 도라이 새끼야 아니 내가 매니저 채팅창에 적을 테니까 어 이 분 어떤지 들어봐봐 아니 들어보자고 전화해 하 이 분한테 섭외가 지금 매니저 채팅창에 적을 테니까 봐봐봐 어? 어 아 봐 볼게 한 번 누군지 몰라 어 아 누군지 몰라 누군지 몰라 빨리 매니저 채팅 봐봐봐 아니 말하지 말고 사람들한테 말하지 왜냐면 알아? 누군지 몰라 내가 누군지 몰라 여기다 적어 누군지 몰라? 응 네가 지금 검색해봐 저 이름으로 검색해봐 띄우지 말고 아니 전화를 해보라고 이 분이랑 내가 얘기가 된 게 아니라서 띄우지 말고 어 전화를 해서 물어봐줘 그런데 아니 지금 지금 전화하면 안 돼 왜? 왜냐면 얘기가 된 게 아니야 지금 전화되는 사람 있어 지금 전화되는 사람 있어 지금 전화되는 사람 있어 박가을 어때? 겨울이랑 같이 있어 어때? 박가을 박가을 하 나 손절하는 거 아니야? 시발 비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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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너 얘들아 너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 겨울이랑 박가을 무슨 겨울이랑 박가을 아이 박가을 갈게 자 여러분 즐거웠어요 하 시발 나는 안 되나 보다 안 될 팔짱가 보다 겨울이 겨울이도 나 안 좋아하고 가을이도 나 안 좋아해 중요한 거 중요한 건 나 안 좋아해 아예 안 좋아해 너무 좋지